오늘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 우리 포항 스티라우스 선수들에게 권장님라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는 3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중국의 산동 루넌을 상대로 이곳 스텔리아드에서 펼쳤습니다 관중 여러분께서 스텔리아드를 많이 찾아주셔서 포항 스티라우스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연패를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다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는 3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6시 30분 이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